눈이 없네? 킹고루야? 아이고 못생겨라. 이 누구? 이 못생긴거는. 아이고 졸려. 왜 침만에 이렇게 꼬지리가 됐나? 하도 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. 할머니가 하도 만져서 그래요. 엄마야서 그래요. 오기 전에 싹 모욕했는데요. 할머니가 침 다 발라놨어요. 아이고 졸려. 편한같다. 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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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주세요. 안아주세요. 안았다. 뽀뽀. 뽀뽀도 안아주면서 왜 그래? 하루 종일 안긴다. 다리가 없다. 다리가 없어. 할머니가 이제 안아주니까 이제야 엄마는 됐나? 뽀뽀. 아니 왜 이렇게 단사를 하노? 오빠 왜 이렇게 단사를 하노? 싫어. 엄마는 니 안아줄거야. 이끄이는.. 니 아쉬음이 엄마한테도 오고 그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봐도 엄마는 말하고 있는 느낌이야 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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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부터 표정 안 난다 나까지 이런거야? 이만 이리 빨리 간다 응 잘 간다 집 가서 하니까 이리 빨리 간다 할머니와 산책 갔다니까 좋아 엔요 아 아파 엔요 스키 잘 다녀 엔요 그 아디나 killed iph 염치다 앞다리가 숭 딕다리가 숭 꼬물꼬물 깨울이 됐네 깨울이 됐네 깨울이 됐네 백야 웃어봐 할머니 노래 잘했으면 박수차 박수 박수가 나오나 남처럼 불렀는데 백야 봐 돼지 아빠가 돼지 그랬는데 맞어? 돼지 맞어? 아니지? 아이고 아니에요 나 돼지 아니고요 날씬해요 공주예요 백살공주 그치? 자시보내요 아아악 네놈이 다 뛰 갔는데 네놈이 안 가노? 할머니가 어디 돼지 먹다는 소리를 내고 있어? 빼앗기들고 있어 딱 따라줄게 뜨거워 뜨거워 짜야 막 공주 심각하게 안 돼 짜야 같이 진지하다 백야 안 먹네? 인자는 먹는데 인자는 먹나? 인자는 머리티가 안 편네 짜야 먹나? 왜 안 먹는까? 인자 마늘 초롱초롱 먹네 인자 잘 먹는다 인자 잘 먹는다 짜야 너가 줄게 안 먹든 네가 줄게 또 먹네 백야? 백야 사람 차별하니? 아이고야 흐르니까 주워먹는다 아냐? 나는 안 주나 어? 아이고 할머니 네놈 네 손으로 물어 난 하나도 안 주고 다 개만 주는다들 네놈 손주가 네놈 딸이거든 네 손으로 물어 개 손주가 더 좋다고? 조카 손주 그 개 손주가 낫다 조카는 안 하나도 안 하나도 개 손주 잘 안 하나도 이쁘신다 이쁘다 이쁘다 호야가 안 먹네 호야 왜 안 먹어? 호야 잘 안 먹어 호야 버펄딸다가 다 안 먹는구나 호야야 스테이크 호야봐야 껍질 지키고 있어 가심imm entsprech 호야 좀 줘라 호야 껍질 빨고 있다 안 먹는다 저거 왜 지키는데, 껍질이? 빠르다. 껍질을 먹는데? 응. 호야, 그거 먹는 거 아닌데? 뺏어 가야 됩니까, 엄마? 뺏어. 안 뺏는데 안 사네. 쟤가 안 뺏긴 사네. 제발. 호야, 그거 다칠 것 같은데? 가자. 오, 깨끗하게 먹었네, 호야. 아이고, 떨어졌다. 일어나면, 바람. 호야, 호야, 이걸 먹어라. 그거 먹어. 들고 간다, 들고 간다. 이거? 왜 빈 껍데기를 먹어, 계속. 자야, 얼굴 좀 보자. 할머니 집 와서 제일 좋은 아이가 아, 자야인 것 같아.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. 할매 둘이서 썩썩썩선. 비매를 주는 거야, 지금. 아니, 할매. 다시 할매, 가슴만 웅에 살아. 오케이, 그럼 다음, 추억이에요.